20학년도 6평 화작 10번 제일 긴 문제라가지고 일단 풀어봤어요 이런 문제들 특히 화작에서 요런 그림 나오고 요런 문제들이 꼼꼼함이 엄청 중요시 돼요 모든 문제들이 안 꼼꼼하게 풀어도 되는 문제가 어디 있겠냐만은 화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대충 보고 답이 나오게 좀 해놓는 것들이 많거든요 꼼꼼하게 보면 오히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가, 나 질문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다음은 나를 작성한 후에 추가로 수집한 자료고요 그리고 나의 ㄱ, ㄴ, ㄷ, ㄹ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는 굳이 볼 필요가 없네요 이것까지 파악을 했으면 바로 선지를 가주시면 됩니다 화작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보고 찾아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비문학이나 문학처럼 쭉 다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해하고 구조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ㄱ, ㄱ 다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면 필통의 지퍼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지만 몸체는 재활용이 어려운 것이 재질인 것이 문제라고 수정해야겠군 보시면은 귀사하는 필통이 몸체는 PVC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PVC 그리고 철 모두가 문제인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다를 보면은 철은 재활용할 수가 있고요 PVC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운 PVC가 문제라는 말이기 때문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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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계속하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철은, 지퍼인 철은 철로 만든 지퍼는 재활용이 용이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뭐 필통이 몸체는 PVC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운 것이 문제다라고 수정을 해줘야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겠죠 2번 볼게요 니은, 가를 활용하여 논문 자료인 가를 활용하여 요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요거 보면은 니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니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왜 굳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될까 라고 해가지고 2번을 답으로 선택을 할 뻔했어요 저도 대충 봐가지고 하지만 화작에서는 요런 것들을 낚시로 많이 씁니다 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어찌됐건 간에 어찌됐건 간에 귀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화경품에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왜 이렇게 쓸까?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더 좋겠죠 더 설득력이 있겠죠 PVC 필통을 만드는 이유가 가격, 가공성 가격, 가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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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C 가격 부분에는 딱히 내용이 나와있진 않나요? 그쵸? 저렴하지마 여기 나와있네요 가격, 가공성 그리고 질기고 깨지지 않아서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네요 일단 일단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왜 드러내야 하는거지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구체적인 이 세부 내용이 일단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세모를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3번 볼게요 디귿 나를 활용해서 나를 활용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를 할거에요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9, 2015년 기간중 세계 3위 이 기간중 무조건 세계 3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검은게 우리나라죠 무조건 세계 3위 안에 일단 들어가 있어요 이것까지 일단 맞았구요 그 증가율이 가장 높았나요? 증가율이 일단 높았는데 딱 봐도 증가율이 증가율이 요 녀석이 제일 높지 않나요? 딱 봐도 요 녀석이 제일 높지 않나요? 증가율이 70몇에서 110까지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높이 자체가 이 녀석은 한 칸 정도인데 얘는 거 한 칸하고 반 정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 별표친 요 뭐냐 체코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닌 거죠 그렇게 3번 해가지고 정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꼼꼼하지 않게 보면 4번이랑 5번까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프를 대충 봤기 때문에 대충 본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역시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없는 게 가장 좋은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세모를 치고 다음 선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